이번 시간에는 우리 보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안 중요하죠 여기 Express 홈페이지에 보시면 Advanced Topics에 보면 Security Best Practices 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보안 관련된 좋은 습관들 이런 뜻이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보안적인 지침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Express를 최신 버전을 항상 유지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useTLS라는 것은 이 주소를 보면 http와 https라는 거 아시죠? https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s를 쓰게 되면 웹브라우저, 웹서버가 서로 통신을 할 때 상호간의 암호화가 체결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데이터를 가로채가도 데이터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서라는 걸 통해서 웹사이트의 도메인과 같은 걸 변조해서 phishing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하려고 할 때 그걸 알아낼 수 있도록 경고를 띄워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TLS, 다른 말로는 SSL 또 다르게는 https가 그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useHelme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Helmet은 보안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골손님 같은 보안 이슈들을 자동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모듈이에요 그래서 in npm install save helmet 이라고 해서 헬멧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헬멧을 사용할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헬멧을 이렇게 require 한 다음에 app use helmet을 통해서 저 모듈을 middleware죠 middleware를 로드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헬멧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지식을 가지고 여기 있는 헬멧에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키거나 끄거나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이걸 다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헬멧은 그냥 기본적으로 킨다 라는 느낌으로 쓰시는 걸로 일단 권해드리고 나중에 제가 별도의 수업을 통해서 헬멧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헬멧을 적용을 하면 이 헬멧이 자동으로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useCookieSecurely라고 되어 있는데요 쿠키라는 것은 어떤 웹사이트의 사용자들이 방문할 때 누가 방문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방문자 한 명 한 명을 식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 쿠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세히 다루진 않지만요 인증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 쿠키를 올바르게 안전하게 사용해라 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Dependency를 안전하게 관리해라 이런 뜻인데요 여기 보면 Dependency라는 것은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듈들 NPM을 통해서 설치한 것들 그런 것들 중에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취약점을 잘 관리해라 이런 뜻이에요 n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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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설치가 지금 끝났고요 그 다음에 nsp 체크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을 시키면 nsp가 여기는 패키지 json에 있는 dependencies에 있는 내용들을 쭉 검색해서 저기에서 혹시나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주는 모듈이래요 저도 지금 알았어요 저런 걸 쓰라는 뜻이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안과 관련해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주 접하면서 또 보안 솔루션도 중첩적으로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보안에 대한 얘기 깊게는 못했지만 나중에 또 후속 수업을 통해서 보안 파트를 제가 또 깊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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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